나의 중국 스승님은 여러분에게 유용한 것,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개념은 원래의 불교 가르침하고 일치합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고통과 같은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왜 다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고통의 대입냄에 대해서 이해하면 궁극적으로 고통에 잠식당하는 대신에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고통을 보기를 두려워하면, 진실을 보기를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고통, 실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초선천왕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즉시 부처님이 계신 보리수나무에 와서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왼발을 구부리고 오른쪽 무릎을 땀에 대고 합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도 불렀습니다. 그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기독교 신은 뒤에 있었습니다. 이 둘은 합장을 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내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초선천왕은 진실로 우리가 그의 아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지구에는 인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상에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날아와서 지층을 먹었습니다. 지층이 너무 맛있었고 그들은 계속 먹어서 더 이상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착이 강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층에 매우 집착했습니다. 너무 집착해서 더 이상 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매우 사랑해서 아내와 헤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아이들의 대학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힘듭니다. 그것이 집착의 특징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족쇄와 같이 그 사람에게 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층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을 내려놓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 죽을 때 정토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은 후 여전히 정토에 갈 수 있습니까? 죽은 후에 여전히 소유물에 집착하면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집착이 가장 나쁜 적입니다. 심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성장해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집착합니다. 그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새생생 서로를 찾고 관계를 다시 이어갑니다. 복을 쓰면 복이 줄어듭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은 놀기 위해서 복을 썼습니다. 그들은 이 초콜릿을 발견했고 그것을 먹고 복이 손실이 더 커졌습니다. 복이 다해서 더 이상 날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계속 복을 소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이 많아서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지만 복이 더 소진되었을 때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복을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복이 있어서 돈을 벌고 더 많은 복을 짓기 위해 자선사업에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인 혹은 현대인들은 돈을 자식에게 남기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매우 부자인데 자식들이 가족의 재산을 빨리 탕진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남기는 대신에 복을 남겨야 됩니다. 이를 현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그는 사성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존재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삶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 문제를 보는 것이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고통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몸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몸의 고통을 덮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합니다. 이 고통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괴는 것은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고통을 본다면 여러분은 미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고통이 있어서 우리는 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고통이 아닌 행복을 보기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가게끔 돕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받기 전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 일찍 돕습니다. 그들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특히 남편 아이들에게 오늘 좋은 것을 배웠으니 집에 가서 말해야지. 오늘 내가 뭘 배웠는지 알고 싶나요?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아. 우리는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천왕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법을 설하였습니다. 요청을 받기 전에는 법을 설하지 마세요. 그들이 진정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다립니다. 특히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여전히 기다립니다. 남편이 틀렸다는 걸 압니다. 남자친구가 틀렸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법을 설할 때 그들이 진정 듣고자 해야 합니다. 법을 설할 때 진정 그들이 진실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너무 일찍 설하면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신과 논쟁할 것입니다. 희생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법을 설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끝내도록 돕기 위해서 법을 설합니다. 하지만 그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울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러섭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러납니다.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점까지 데리고 가지만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물러섭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달렸습니다. 그는 더 많은 시간과 복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섭니다. 저의 역할은 그들에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할 일을 마쳤습니다. 부처님은 법을 설할 때 고통의 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인간 존재가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고통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미 고통스럽지만 더욱 나빠집니다. 이것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괴고는 이름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행고는 매 순간 조금씩 죽어가는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과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히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과 성공에 대해서는 보기를 좋아하지만 죽음은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오래 산을 내쫓고자 한다면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어떤 단계에서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구정 혹은 그 이상입니다. 외도들은 구정에 도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덟 가지 괴로움은 생로병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태어남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마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와서 밖에 공기와 접하면 피부는 매우 아파서 모든 아이들이 고통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또한 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병은 죽음의 전조입니다. 다섯 번째 괴로움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우선고입니다. 그것은 괴로움의 끝없는 사이클에 여러분을 가둡니다. 세세생생 영원합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은 고통과 괴로움을 유발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몸을 보살피지만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즐거운 느낌을 쫓고 즐겁지 않은 느낌은 두려워합니다. 이런 느낌에 끌려다니는 것은 일종의 자기고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부정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듣고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오운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다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운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모든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오운의 고통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만이 오운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오운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미래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쁘지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다. 이것을erry月여개월에는